어찌 내가 왕이 될 쌍인가? 여러분 관상 믿으십니까? 저는 관상을 좀 볼 줄 압니다. 네, 자 우리 영화 속에서 나왔었던 문장 중에 내가 왕이 될 쌍인가? 라는 이 표현 중고로 같이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. 네, 이게 바로 내가 왕이 될 쌍인가? 라는 그런 표현인데요.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시 뭐뭐 마? 하면 일단 뭐뭐입니까? 가 되겠고 회청왜이라는 것은 뭐뭐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. 자 일단 여기서 회 라는 표현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뭔가 미래 예측의 표현으로 활용이 되었고요. 청왜이라는 것이 뭐뭐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호의 정외에는 뭐뭐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여러분들 묶어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. 자 뭐가 될 것이니요? 뒤에 명사 같이 한번 보면요. 왕 더 미엔 쌍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자 왕 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자만 보고도 눈치 채셨죠? 말 그대로 왕입니다. 자 그리고 왕 더 했으니까 왕의 뭐뭐가 되겠고 그 뒤에 있는 미엔 쌍 이라는 게 한자로만 딱 보면 면상이에요. 자 변상, 변상이라는 건 얼굴이라는 의미가 되겠죠. 그래서 왕의 얼굴, 왕의 상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라는 그 표현 중국어로 어떻게 한다고요? 어, вой成为 왕의 상 사용 마? 그리고 왕의 상 trader uniMo. عogy成为 왕의 상 상kaa? 마șер 보니고요! 자 한번 глав의 내лон星 말다. 나는persδ enginesoyama 쓰기를 가자! 그리고 Heavyitten sources 50 transp esas 긴을 가야 cuar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